한화회원의 공격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. 가운데 투입. 낙태가 잡고 그대로 쏩니다. 들어가지 않습니다. 김단비에게 준 최유나. 김단비. 오, 뚫렸다. 오른손으로 갑니다. 윙사이드에 있는 한화회원 수비수들이 지금 볼을 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건 기본적인 거든요. 골을 일단 골간 선수를 먼저 봐야 되는 거슬리 1번입니다. 가운데가 횡안에 비어 있었어요.